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비전을 가진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위의 많은 현장의 빈 곳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가는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셔서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우상과 흑암들 상처와 질병과 가난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예배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편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가문 보구마의 영적 경계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래도 가정가문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또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추석에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또 집안에 집에 머물도록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 있는 모든 며느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편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애들아 애비야 어미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내려오지 말고 현금만 보내라 돈만 보내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석의 풍경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 문화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성묘나 차례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평균 3천 명 가까이 방문하는 인천에서 가장 큰 장사 화장터죠 인천가족공원 여기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인의 사진을 미리 접속해서 올리면 준비된 이 차례상의 음식을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과 가문에서 예전에 지냈던 차례와 제사들을 지내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정과 가문에서 완전히 이 제사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 바로 성교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 가정과 가문에 과연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괴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친척과 또 가족들과 교류하면서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참된 캠프의 응답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도마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도마 그러면 당장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의심의 대명사라는 그런 불명의 별명 닉네임이 당장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회심 이야기는 사보검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보검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은 동전의 양명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신앙적인 행동과 의심이 많아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로서 마지막에는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잡혀서 아주 벌겁게 불에 달군 그 접시 위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이교들의 이 창에 결국 찔려서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순교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생애를 순교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믿음과 불신앙의 이 영적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각인과 또 잘못된 체질로 인해서 열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대명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따라붙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과 현장에 있으면서 특별히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서 여러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 속에서 많은 영적 갈등과 또 흔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천사 아니면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가정과 가문에서 모든 과거의 불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믿음의 캠프를 통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보구마의 계획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의 출발입니다 왜 도마에게는 의심이란 단어가 따라 붙는 그런 불명의스러운 제자가 되었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증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왜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 신앙이 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까요 과연 한순간 갑자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수제자 또 열두 제자라는 그 타이틀과 이름에 가려져서 묻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동안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것과 그리고 개인화되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들키게 되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사역과 신앙생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방법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상태와 그동안 복음이 어떻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시간표는 개개인들이 복음에 철저하게 뿌리 내리고 그리스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앞으로 찾아올 더 어려운 질병과 재앙 시대에 남을 자, 남는 자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간표입니다 학생의 평상시 실력과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고 없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미리 한 달 전에 다 알려주고 범위, 내용 다 예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고 없이 치는 이 쪽지 시험은 평상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평상시의 상태, 실력을 가장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색깔 숨은 동기,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는 두 가지 시간표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에 빠지느냐 어느 길에 설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경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영적 경계선에 서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일부러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질대로, 각인된 대로, 뿌리 내려진 대로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의 길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갈등,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경계선을 만났을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어디로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가정, 가문, 보금화로 연결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유한복음 20장 24절에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또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에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던 겁니다 이 말은 도마는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함께 될 시간표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 출발은 중요한 영적 흐름과 시간표 속에 함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영적 자리 그 영적 주소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영적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영적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도마처럼 의심과 불신앙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예배와 사역이지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 이 중요한 영적 자리에 여러분이 굳게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받지 못하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바로 옛 상태, 옛 체질 그것도 과거에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가장 안 좋았던 그 옛 상태, 옛 체질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불신앙은 바로 영적 자리에서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시작이 되고 한 번 불신앙이 시작되면 그 불신앙의 흐름과 영향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복음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순간 내 의지와 결심과 결단과 상관없이 결국은 불신앙 앞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어마어마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항로, 그 노선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됩니다 남은 2020년 후반기 모든 불신앙의 출발과 시작을 차단시키고 특별히 이번 가정 가문 많은 친척들을 가족들 만나면서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보이는 그런 불신앙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있어야 할 영적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마무리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하를 의심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해서 정확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실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부활했구나 듣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었는데 도마는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전체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도 그냥 눈치껏 나도 그냥 믿는다 믿는 척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뭐 하는 척 이걸 많이 합니다 은혜 받는 척 기도하는 척 헌신하는 척 대어지는 척 한국의 안 좋은 문화죠 남 의식하고 남 눈치 보고 그래서 뭐뭐 하는 척 대어지는 척 응답받는 척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는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밤새 잠 못 자고 그런데 도마는 워낙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내가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내가 체험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고 역사되어지는지를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주간 홍수 메시지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받은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성취되는 확인이 없으면 나중에는 메시지는 자꾸 듣지만 돌아서서 나는 계속 개인적 갈등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들을 때는 다 맞죠 메시지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니까 다 맞아요 다 정답이고 다 해답입니다 근데 메시지 듣고 나서 돌아서서 나는 여전히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음식을 계속 먹기만 하고 며칠째 계속 음식만 먹기만 하고 그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 건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과 직장 이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절대 현장입니다 우린 자꾸만 특별한 현장 특수한 현장만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집은 노예의 현장이었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요셉에게 반복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반복되는 일상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보금의 이 선한 영역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디발 집의 증인으로 서서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가정보금아 가문보금아 왜 빨리 되지 않고 다른 현장에 비해서 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디게 가고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내 삶이 전부 다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가문보금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보금아의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가문보금아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가문보금아는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가문보금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포럼이나 이야기 또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내 부모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보금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막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가정가문보금아가 과연 언제 되느냐 이렇게 불신앙에 잡혀있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보금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반발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가족과 친척들의 보이는 반응과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보금가진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우상과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가정가문을 보금화할 하나님이 세우신 성교사입니다 가정성교사 가문성교사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가정의 빈 곳 가문의 빈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빈 곳이라 했을 때 저 어디 뭐 멀리 현장 성교 현장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빈 곳이 있습니다 그 빈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가문 보금화를 특별하게 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지만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방치해 두었던 가정가문의 빈 곳을 찾아서 그곳에 보금의 깃발을 꽂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기도의 깃발을 꽂으면 반드시 그곳에 깃발을 꽂은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한 집사님 제가 간증과 포럼을 들었습니다 명절때마다 시댁에 가서 전부 치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너무 힘들고 부담되고 싫고 죽기보다 더 싫고 안 갈 수는 없고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매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늘 가서 막 눌려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문보구마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기 전에 미리 가문보구마를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게 되었어 이번에는 전부치로 가는 게 아니라 음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붙잡은 그 가문보구마의 언약을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래서 전부치고 음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론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보금을 위한 헌신 이 언약과 미션을 딱 붙잡고 이번에 반드시 그 친척이 보금 들을 수 있도록 보금을 선포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 가문보구마의 영적 경계선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가정 가문 현장에서 과연 영적 경계선 어디에 설 것입니까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보이는 현실과 상황 환경에 낙심하거나 힘 빠지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2사 60장 22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속히란 말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가문의 현장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현장을 바라보았던 그 안타까운 눈으로 영적 빈 곳을 찾고 그 빈 곳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가문 보구마를 위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된다면 이번 명절의 발걸음은 분명히 가정 가문 보구마의 영적 경계선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나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보구마의 중요한 발걸음과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불신 현장과 영혼들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한 가슴과 눈으로 현장의 빈 곳을 바라보고 그 빈 곳을 오직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채우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 가문을 빈 곳을 찾고 보금을 치유하고 살리는 귀한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재산과 우상 문화들 기심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본당 헌당과 우리 1인 1교회와 또 단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금화의 사약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또 자녀와 후대의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또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 방황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통함이 회복되게 하셔서 가정 가문 또 우리의 현장과 지역의 모든 영적 빈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빈 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현장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 가문이 완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신 가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제사 문화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과 가문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본당 헌당을 주님께서 붙듯이 속히 완성되게 하시고 1인 1교회화가 중단 없이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또 단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험화의 사약과 직분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정과 남편과 자녀와 후대 건강 경제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 충만한 기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심장과 눈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모든 빈곳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